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인근으로 국립대를 비롯하여 대학병원과 물건 바로 뒤쪽으로는 도심 중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숲세권의 입지인데요. 그만큼 주변으로는 오늘 물건과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현황이며 동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라 거주 수요는 물론 실거주 하시기도 괜찮은 입지로 파악이 됩니다. 충북 청주시 성화동에 위치한 입원 물건은 2층과 3층 층별 4가구시 배치가 되어 임대 수익을 보시면서 4층 주인세대에 넉넉하게 단독 복층 다락까지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실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임대를 주셔도 이런 입지와 구조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외관은 현재 4면을 벽돌로 마감이 되어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되며 내부도 어느정도 컨디션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감정가 7억 3천 5백만원에서 2회 유찰된 64%의 금액 4억 7천만원에 오는 3월 27일 길이 잡혀 있습니다. 청주지역은 전체적으로 다가구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며 율량동쪽으로 신축 물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신축이라는 특성상 경매물건도 금액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 이번 물건은 2012년식의 건물로 관리는 잘 되어져 있고 최저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5억이 채 안되는 금액으로 나와있는 물건이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가서는 도면으로 내부 구조는 물론 주변 실거래 시세와 중개매물 시세 그리고 월세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할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 정보 확인해보시죠. 오늘 물건 사건으로는 2023 타경 56,800 물건 정보는 다가구 2012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71.18평 건물 면적은 139.1평이고 감정가는 7억 3,559만 8천원 최저가는 64%입니다. 4억 7,078만 2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3월 27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감정가는 2억 4천만원 평당 338만원 최저가 64% 금액 1억 5,360만원 평당 216만원 금액이고 건물감정가는 4억 9,500 평당 356만원 최저가 64% 금액은 3억 1,680만원 평당 227만원 금액입니다. 층별 현황 먼저 확인하시고 도면으로 내부구조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주차가 총 7대 2층 3층 구조 동일합니다. 미투 2가구 원룸 2가구의 배치이고 4층은 주인 단독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도면으로 내부구조 확인하시죠. 먼저 2층 도면입니다. 2층 3층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보겠습니다.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원룸 1, 원룸 2, 원룸 2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방 하나, 거실 하나의 구조인 미투가 2가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층 주인 세대입니다. 4층 주인 세대 계단실을 기준으로 바로 현관이 배치되어 있고 도면으로 확인을 하셔도 주방과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널찍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 1을 기준으로 해서 방 2, 안방, 안방은 내부 욕실까지 배치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도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물건입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구룡산을 포함하여 여기 위쪽으로 충북 대학교 병원 그리고 조금만 더 위로 가시면 충북 대학교 캠퍼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어진 이 도로가 서부로라고 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시면 청주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청주 지도를 보셔도 거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2라고 표기된 이 부분인데 인근으로 해서 중계매물 매매 시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쪽 같은 라인이죠. 옆쪽으로 해서 8억 7천만원 그리고 여기 한 블럭 앞쪽으로 해서 9억 3천만원 그리고 여기 안쪽 편으로 해서 5억 4천만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매물부터 좀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12년식 오늘 물건과 연식은 동일하고 면적을 따져봤을 때는 대지가 70평, 옆면적이 142평으로 옆면적에서는 조금 더 큰 그런 현황이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 편으로 해서 9억 3천만원에 등록이 되어있는 물건은 사용 승인이 2013년식, 오른 물건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따져봤을 때는 대지가 83평, 옆면적 154평으로 오른 물건보다 대지나 옆면적에서는 조금 더 큰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억 4천만원의 중계매물로 등록된 이 물건은 2010년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71평, 옆면적이 117평으로 오른 물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최저가는 5억 4천만원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물건들은 9억 3천만원, 8억 7천만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실거래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른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으로 해서 2023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이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매가 5억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가 69평, 옆면적이 108평으로 대지는 오른 물건과 비슷하고 옆면적에서는 오른 물건이 조금 더 큰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5억원 금액도 어느 정도 참고는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23년 6월에 오른 물건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코너에 접한 물건인데. 대지가 74평, 옆면적 120평으로 오른 물건과 거의 비슷한 현황이고 중공연도는 2010년식 건물이네요. 이 건물이 5억 5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2020년과 21년도에 거래가 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른 물건 위치가 바로 여기고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12년식 건물, 대지 면적이 76평, 옆면적이 138평으로 오른 물건과 연식은 동일하고 대지나 옆면적에서는 조금 더 큰 현황인데 2020년도에 6억 8천 3백만원, 그리고 여기 5억 5천만원에 거래된 물건 바로 옆쪽 반대편 코너를 끼고 있는 물건이 2012년식 오른 물건과 동일하고 대지나 옆면적도 오른 물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6억 2천 5백만원에 21년 6월달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금리 상승 전이었던 2020년도에서 21년은 6억 3천에서 6억 8천만원, 그리고 금리 상승 이후였던 23년 작년입니다. 6월달과 9월달에는 5억과 5억 5천만원에 각각 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물건 인근 월세 시세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300에 30만원에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여기 보시면 관리비 10만원이 별도로 있죠. 사용 승인은 오늘 물건과 동일한 2012년식인데 그래서 원룸의 시세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1.5룸 미투의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 관리비가 5만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증금 500에 월 한 50만원 정도의 시세지 않나 예상은 됩니다. 그럼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니트룸은 제가 월 45만원, 원룸은 35만원으로 방금 확인하신 중계매물 시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미투 4가구씩 총 180만원의 임대 수익, 원룸 4가구는 140만원, 4층 주인 세대는 전세 및 실거주를 하시면 되는데 월세로 임대 시에는 반전세식으로 월 한 60만원 정도는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세 세팅을 했다는 전제하에 월 380만원, 연 4,56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네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대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302호, 202호 임차인은 거주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 303호와 204호, 미투와 원룸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증금 500에 43만원, 보증금 200에 32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12년 당시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는 4천만원 이하 1,4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물건 감정가 7억 3,500만원은 앞에서 확인하신 중계매물 시세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 정도로는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이후였던 2023년 작년이었죠. 오늘물건보다 연식이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빠른 그런 물건들이 매매가 5억가 5천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금리 상승 이전이었던 2020년과 21년도에는 6억 이상의 거래가 되었던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물건 최저가 4억 7천만원은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가 5억 그리고 5억 5천만원의 물건들과 좀 비교를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해 보셔야 하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실제 매매가 5억 5천만원의 실거래 금매물들이 있는지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후에 이번 물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주 다가구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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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